이구동성 퀴즈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격이 똑같은지 수준이 똑같은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먼저 김지현, 이정민 아나운서에게 한번 테스트 겸해서 한번 가봅니다. 임상실험이에요? 네.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이거 막 틀렸지 지금? 한 분은 짜장, 한 분은 짬뽕으로 갔어. 전혀 어울리질 않아. 그럼요. 신데렐라와 양밀인데. 내가 그 자리로 가야 돼. 아구찜이 가야 돼. 자, 다음은 남상일 박구윤 들어갑니다. 남상일 박구윤. 라면 떡볶이 하나, 둘, 셋! 라면! 바다산! 바다산! 하나, 둘, 셋! 바다! 이게 웬일이야? 이용식, 장동건! 하나, 둘, 셋! 이용식! 목 뒤에 전율이 막 올라요. 내가 이거를 수백 번 했어도 이렇게 창창 맞아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 지금 제작진이 연락이 왔어요. 짠 게 아닌데 이거 정말 안 짰다, 사전에. 전혀 전혀 전혀. 이 친구들은 그걸 월짤 머리들이 웃는 사람들이야. 그쵸! 선영차 한다 해도 기억하기 힘든 사람들이야. 현숙! 현숙이! 둘이 시작합니다. 축구, 야구? 하나, 둘, 셋! 축구!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겨울이 뭐야, 겨울이?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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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어긋나는 게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잠깐만요. 이거 틀려도 상관없는 거죠? 네, 왜? 저희 진짜 여기 와서 이거 한다는 거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네, 네, 네. 아니 긴장돼요. 우리만 틀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어차피 수준이 낮은 줄 알아. 근데 김혜영 누님이 무대에 계실 때보다 더 떨네요. 그러게요. 긴장했는데. 긴장했는데. 개인 식성, 취향이라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라도 틀리면 4년 출연 정지야. 왜 그러세요? 어떡해. 긴장을 시켜야 돼, 긴장을. 이구동성 취해줘. 자, 김혜영 자매 갑니다. 흰색, 검은색. 하나, 둘, 셋! 흰색! 흰색. 일단 하나 맞혔어요. 치킨, 백숙. 하나, 둘, 셋! 치킨! 아니 근데 다른 거가 아니라, 백숙이 또 어떻게 해. 치킨! 이렇게 하시는 게. 남상일, 박구윤. 하나, 둘, 셋! 남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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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남상일. 아니에요. 오, 웬일이야. 그 질문을. 아, 그래요? 현숙이, 현숙이. 현숙이 씨에게도 물어봐달래요. 유홍식 씨, 한 번만 물어봐주세요. 현숙이, 현숙이 씨에게도 남상일, 박구윤을 물어봐달라고. 질문 똑같이 한 번. 남상일, 박구윤. 하나, 둘, 셋! 박구완상일! 여기서 갈라집니다. 네. 아, 박구윤. 뭘 그런걸.